어디 한 번 신어볼까? 얘들아, 놀자! 어? 아무도 없네? 얘들아, 놀자! 얘들아, 놀자! 아무도 없네... 얘들아, 놀자! 진심해, 모두 어디에 간 거니? 어휴... 랄랄랄라라! 랄랄랄라! 랄랄랄랄랄라! 랄랄랄랄라! 정말 심심하다. 심심해... 심심해 어? 아기의 신발이네 아가 신발 한 번 신어볼까? 콩글만 하네 울면 안 돼요 아가 엄지발가락으로 조심조심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보는 거야 어디 한 번 나가볼까? 응애 응애 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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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 쭈쭈 형아 운동화 한 번 신어볼까? 내 운동화만 하네 뭐 나는 슛돌이다 슛고린 형아 몰래 조심조심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보는 거야 형아 축구공으로 축구도 해야지 난 이제부터 형아가 되는 거니까 톡톡톡 으쌰 으쌰 나는 슛돌이다 으쌰 쑤 꼬리 엄마의 뾰족구도 한 번 신어볼까? 으쌰 야후 내 키가 커져버렸네 어디 한 번 나가봐야지 뒤뚱뒤뚱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보는 거야 엄마 핸드픽도 들어야지 화이트픽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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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난 이제부터 엄마가 되는 거니까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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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아하아이구 고갱구구구구 아빠 까만 구두 한 번 신어볼까? 응응 하늘 만큼 땅만큼 크네 훌러덩훌러덩 벗겨지지 않게 조심조심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보는 거야 아빠의 넥타이도 매워볼 거야 꿀꿀꿀꿀 난 이제부터 아빠가 되는 거니까 야 유치원 가자 유치원 가자 키워보래요 키워보래요 아하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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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